아 그냥 뒤에서 등 잡아, 등 잡아. 까불지 마. 까불지 마. 까불 거야? 앉아. 벗어도 되죠?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한 커플 잡아주세요. 아 예. 한 커플 혹시 우리 아는 커플이에요? 아 우리 안으로 들어가세요. 어 누구야? 이 커플 누구지? 아 또 정지열이야. 또 연속. 자 이제 안대 벗어도 돼요? 안대를 벗어주세요. 오오 éc. 헐 쓰. 자 오늘 치킨 전 메뉴팀팀인데요. 우와 미쳤다나. 잘 먹겠습니다. 뭐야 그냥? 아주 마. 메뉴 뭔데요 이게? 배 개고팠는데, 우와. 그 앞에 떡볶이고요. 그 앞에 blockchain Mai pretty from the center.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아 뭐해? 이 쪽에 있습니다. 마늘 소스가 따로 어! PD님! 아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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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엄벌 해주세요 진짜로 지금부터 손대면에 손대만 대시고 앉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예예 아 근데 본보기를 맞아야 돼요. 그래야지. 게임을 통해서 이긴 팀은 먹고 진 팀은 이 치킨을 먹지 못합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게임장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. 아 뭐야? 그럼 게임장에서 만나시지 왜 여기서 만나? 자 써주시고요. 자 그럼 탑 날보십시오. 이걸 어떻게 하라고? 탁구 칠 거야 우리 둘이? 잠깐만 혹시 방금 저 뭐라고 불렀어요? 지나가가지고 사장님 사장님 선물했어? 땅딸보십시오. 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땅딸보십시오. 아 진짜. 첫 번째 게임은 탁구 주고받기 게임입니다. 둘이 10번을 봅시다. 자 시작! 하나 둘 셋 넷! 하나 낫줄 알았는데? 괜찮았어? 괜찮았죠? 여러분들 배고파요? 치즈볼 하나 먹어요. 자 천천히 만약에 배가 고파요? 오키이 그거 있지? 시작!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야잇! 여덟! 여덟! 오케이 레츠고! 갑니다! 아홉 개만 하면 돼! 오케이! 아홉 개 절대 못해! 세 개 세 개! 오케이 하나 둘 셋! 링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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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! 오케이! 여기 있는 프라이드! 대표님의 어깨에 앉아주세요. 여기서 보라고요? 방송 보는 것 같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여기 무 하나 쏴주세요! 야, 프라이드만 먹어라! 이거 뭐예요? 이거 마늘 소스랑 같이 섞어요? 네, 마늘 그대로. 꾸덕하네요. 그만, 그만. 오케이! 와... 요렇게! 와... 대학생 무좀 줬어요. 근데 반을 왜 남기라고 그랬어요, 이거? 그래서 마늘 치킨 떡볶이 세트니까 오! 이게... 아니, 마늘 치킨이랑 마늘 떡볶이랑 세트라고요? 오, 좋다! 그러니까. 와, 떡볶이에 마늘 붓는다고? 오, 특이하다! 저기요, 피디님. 쟤네, 이거 먹는 거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. 너무 시끄러워요, 앞에. 맞아요. 마늘 소스가 있는 마늘 떡볶이. 음! 음! 이거 떡볶이랑 달라. 특이해, 특이해. 음! 맛있다, 맛있다. 마늘이랑 떡볶이랑 합치니까 맛있다. 음! 그럼 마늘 치킨 한 번 먹어볼게요. 이게 두 개 세트라는 거죠?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네. 야, 진짜, 진짜 내 스타일이야. 맛 리뷰 좀 해주세요. 뭐, 맛있다고만 봐라고. 마늘 좋아해요, 마늘? 네. 그, 그 맛있는 맛이에요. 네. 예? 자, 먹어볼게요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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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한 입만! 한 입만 쓰시는데, 본 중에 한 번만 쓰실 수 있습니다. 저요? 아니, 잠깐만! 그래서 저희 한 번만 한 입만. 일단 마늘을 들어오세요. 와, 시린다. 자, 이렇게 합시다. 저희가 퀴즈를 낼게요. 네. 우리나라의 풍미의 이름은? 정답! 정재열? 네. 이거 맞히면 대답 없는 거예요? 제인이 못 맞았습니다. 1. 2. 2. 2. 2. 2. 2. 2. 3. 3. 3. 틀렸습니다. 정답. 3. 3. 2. 정답! 휴... 진짜 맛있게 먹었지? 멋있지? 음, 뽕, 뽕. 그치? 서비스로 한 입 더 줄게. 맛있는 마늘맛 나지? 응응. 충분히 맛있으신 것 같고요. 두 번째 게임을 바로 넘어갈게요. 아니, 손도 못 뗐어요. 손 못 뗐어요? 네. 손 한 번 뗐세요? 네, 손 한 번 뗐세요. 네, 두 번째 게임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 그럼 뒤로 갈게요. 오케이! 두 번째로! 두 번째 게임에 몸으로 말해 오고요. 어떤 팀이 먼저 할지 두 분이서 가위가위보 해주시고요. 먼저 할래? 아니. 먼저 할게요, 그러면. 아니? 가위바위보 먼저 할게요. 아닌데요? 가위바위보 할 건데요? 먼저 하고 싶어, 늦게 하고 싶어.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먼저 하고 싶어? 아니. 먼저 할게요. 시작! 시작! 탈모! 왜 해? 농구! 물고기! 새우! 오케이! 오! 쉽게. 현상수배자! 오케이! 방송 꺼 다시야. 자! 현장! 현장 타입! 현상수배자 새끼! 개새끼! 낙후새끼! 현상수배! 응개! 어, 어, 강세기! 음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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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성방가! 음주! 어떻게 맞춰요, 이걸! 병? 병장에? 저희 세 개 맞췄어요, 세 개. 세 개 맞췄어요. 네. 원! 벗었어! 왜 그래? 바꿨지? 두 개 맞췄어요. 셋! 의사 Set. 여 stal실иться 이래. 둘! 아, 안놔요! governed. 넓것스레! 텅? healthy the family always Könking 덮어. 아니요 Kr规 아 나 그 분이야 모이스 피싱? 아 경찰서? 여기까진 드럼 세탁기 치킨 경찰서 3개 맞췄죠? 하나, 둘, 셋, 시작 뭐예요? 세탁기 치킨 세탁기 치킨 꼈다 꼈다 JRC 팀 성공 와 와 진짜 힘들었다 아 지금부터 양념치킨 관련된 거 다 드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대기소 음 개 맛있어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쟤도 맛있어 밖에 안 하면서 약간 매워 멘트 직종 됐다 오 야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같아 동물 오나서 고릴라가 밥 먹는 거 보는 거 같아 자 안 먹고 싶어? 먹고 싶어하는 리액션 한 개 준다 먹고 싶어하는 리액션 한 개 준다 거울이 자존심이 있지 난 진짜 상담자가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 손바닥을 그냥 찍으면 준다 어? 웃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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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개 준다 야! 팀이 이거 하냐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마지막 게임에 남자가 여성분들은 없고 삼시 세 바퀴를 돌아줄 수 있겠습니다 삼시 세 바퀴를 돌아둘 수 있겠습니다 소속해서 매 바퀴마다 테스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 아 부릉부릉 이거 너무 해봐 으아 아 어 이거 알아? 자 삼 이 일 출발 뭐야? 저기 안에 손가락 자기를 먼저 터트리고 들어주시면 됩니다. 안쪽 댄스 7번 아 뭐야? 기다려줄래? 한번 갔다가 또 오자 아 얘 못 와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셋 일곱 출발 센터에서 결승선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가자! 다 이겼는데? 승부할 거야! 승부할 거야! 캐트린 개쎄! 야 개빡! 사이드 미니를 드시면 돼요. 진짜 치즈볼! 오케이! 레츠 고! 띠용용용용용 아 뻔해! 오! 맛있어! 튀김이 입혀져 있네 여기도 그 오징어 진미채 있죠? 그거 양념 맛인지 약간? 여기 뭐 되게 싸이도 이렇게 많냐? 맛있어 말고는 할 말 없어? 너무 맛있어! 핵님! 핵님! 핵님 불도 안 붙이고 뭐 하십니까? 치즈볼 한 입 줘요? 애교 한번 부려봐요 아아! 자 치즈볼 아! 나 진짜 잘했어! 자 이렇게 오늘 전메뉴 치킨? 전메뉴 먹방 한번 해봤는데 대신 어땠어요? 저는 아까 한 입만 먹으면 맛은 치킨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해 뭐야! 나 못 먹었어!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빵으로 끌어보겠습니다. 시작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